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오늘도 임이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좀 재미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에서 살면서 우리 삶의 어느 한 시기를 걸쳐간 우리들의 꿈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도 젊은 날을 다 보냈으니까 10대 20대 다 보내면서 희망도 많았고 꿈도 많았는데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못 가고 억지로 엉뚱한 데로 끌려다녔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거기서부터 다 이렇게 피동적으로 김일성 족속이 여기로 가라면 여기로 가고 저기 가라면 저기하고 내뿜어놓은 양들처럼 밀려다녔거든 우리가 그렇게 놓고 볼 때 분하지만은 또 우리가 그때 그 시절을 보면서 북한이 어떤 나라가 하는 건 또 알려져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내가 아까 얘기하면서 들었는데 연기자가 되는 게 꿈이며 기회만 된다면 대한민국에 와서 연기자를 해보고 싶다 얼마나 젊은 날에 그 갈망이 컸으면 아직도 그 꿈을 못 버리고 있는가 그 중학교를 졸업할 때는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써서 무종을 쓰게 돼 네 써서 이렇게 내라고 할 때 저희 1지망은 김일성 종합대학 어문학부였어요 그러면 어문학부를 나오면은 기자였어요 그리고 2지망은 주제넘지만은 평양음악무용대학 지휘작가였어요 아이고 꿈이 컸네 네 저는 좀 주제넘었어요 주제넘는 게 아니라 꿈이 아주 컸네 톡톡했네 이제 그거 다 이제 탈락이 되면은 3지망이 유치원 교양원이었어요 유치원 교양원 예 그게 마지막 제 3지망이었어요 옛날 고구려 시대 때라는지 언젠가 우리 고향은 유배지였다고 하더라고 제가 그런데 그런 그런 시골에서 살면서도 왜 그런 꿈이었겠나 그러면 제가 어린 시절 얘기부터 좀 말씀드릴까요 다섯 살 여섯 살 이럴 때 저희 이상불 언니들이 셋이 되고 그다음에 그 옥 안에 오빠가 있어요 그리고 저하고 제 동생이 있어요 저희 집에 가야금이 있었어요 언니들 가야금 계속 탔어요 근데 그걸 구석에서 이렇게 하고 보다가 언니들이 다 간 다음에 그대로 쳤어요 가야금을 가야금을 근데 전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 게 새야 새야 접동새야 가야금 못 했었어요 누구도 배 안 주는데 다섯 살 때였어요 그리고 제 이상오빠 6년 이상짜리 오빠가 그때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다니는데 아마 그 국어 그것도 요렇게 하고 보다가 오빠보다 공부를 여섯 살 그때 되는 게 국어 공부를 너무 잘해서 그래서 제 때문에 오빠가 아빠한테 자꾸 맞았어요 공부를 못해서 오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인민학교였거든요 인민학교를 아홉 살에 붙었어요 그러다가 십일 년제라는 그런 우무교육이 나오면서 일곱 살에 십 년제 때 일곱 살에 붙고 십일 년제 때면서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아홉 살에 학교에 붙었는데 음악 시가에 대해서 발품금을 선생님이 가져오시더라고 그러던 게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음감을 알려주고 성음 듣기로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반이 한 5,60명이 됐는데 남자 절반 여자 절반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알려주고 음을 듣기로 하는데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선생님이 너무 이상하니까 저는 분명히 저 내가 학교 붙는 학교가 심리대 우리 시골에서 집에서부터 심리대 됐어야 됐는데 거길 걸어 다녔거든요 겨울에는 얼음 지치기하면 근데 내가 좀 아껴 때 이상한 거 같아요 우리 마을에 남자 한 서너 명의 여자 한 대여섯 명이 됐는데 내 가방을 남자들한테 다 지웠어요 좀 씹던 것 같아요 제가 곱게도 챙기고 쎄게도 좋겠지 가방 좀 미달라 이랬어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가방 지고 난 계속 이렇게 얼음 지치기하면 학교로 다녔는데 그 이걸 두 손으로 빵 누르는 음악을 제가 다 마쳤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오문학부 기자 될 걸 지망했는가 글짓기에 제가 좀 재간이 있어요 항상 이 소년단에 입단해서 사로총 감행할 때까지 여기 분단 현장 간부 표시가 달라져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에 분단총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분단 현장이 계속 보고서를 쓰잖아요 그 보고서를 엄청 잘 써서 다른 반 선생들이 자기네 반에 분단 현장을 데려와서 이거 보고 뺏겨라 했어요 그러면 쟤네 반에 분단 현장 이거 딱 쟤 박았어요 이미 잡고 보고 뺏겨라 이 모자라 이 모자라 이름이 내 거 와서 다 뺏겨라고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그렇게 잘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 보면 글 쓰는 재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능적인 글 타고나고 있네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쓸 때는 나라 정세를 먼저 쓰고 아니 소년단도 나라 정세를 써요 나라 정세를 써요 그다음에 그 학급에 한 달 동안 성과 부문을 쓰고 결합 부문을 쓰고 결합 부문에 가서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비판을 했으면 내가 글을 읽는데 비판 받는 애가 앉아서 쿨쩍쿨쩍 울었어요 내가 뭐 가를 욕을 해요 때리기로 해요 근데 앉아서 울었어요 네 그렇게 감동적인 글을 쓴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제 분단 현장을 하면서 너무 이게 사업을 잘하고 이래서 모범분단 이중 모범분단까지 했어요 야영까지 갔단 말이에요 더 야영 소년단 야영 그때는 줄이었는데 그다음에 경성으로 바뀌었구만요 그래서 줄에 갔었어요 근데 그 중앙에서 아동작가 선생님들이 내려오시더만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시도 쓰게 하고 동요도 쓰게 하는데 좀 그게 재능 있는 아들은 그거 막 쓰려고 했어요 근데 작가 선생님들이 그거 심의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쓴 동요가 제 제목이랑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중앙에 올라가가지고 옛날에 아동문학이라는 잡지 생각이 나요 잡지 있었어요 동그랗게 제 사진이 나오고 제가 그게 잡지에 다 나왔어요 그 작가분들이 그걸 다 학생 학생은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종합대학에 오세요 와서 어문학부에 꼭 입학하세요 그러면 작가 또는 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지망을 그거 썼어요 그다음에 2지망 지휘작가는 왜 해서 그걸 했는가 제가 정음이 밝아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 음악 소설 한 게 있거든요 근데 분단연장 하면서도 그냥 음악 소설 다녔는데 먹금도 치게 하고 아코디언도 치게 하고 근데 저는 그냥 파이어린 아니면 첼로 치고 싶은데 음악 선생이 나를 그런 거 안 시키고 막 까부는 그런 것만 시킵니다 제가 좀 재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죠? 탈북자분들은 이게 설마 지휘 모임 때문에 온 학굽 다 합쳐서 시연회를 해가지고 이제 당선된 그분만 모여서 합창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휘를 했어요 어쩐지 나를 자꾸 시키더라고요 지휘 박자를 딱 맞춘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지휘하기 딱 싫은데 학교에서는 자꾸 저를 지휘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4.15 떼면 군에 내려가서 연합단체 총회를 하잖아요 김일성 배꼽 떨어지는 그렇지 그리고 학교별로 사열 행진 딱딱딱딱 나갈 때 소고대가 먼저 나가잖아요 그때는 제가 신호기를 딱 흔들고 지나갔어요 신장갑 딱 끼고 정말 신호기를 제가 했어요 대단하네 그래서 저는 이지망을 지휘자 평양음악무용대학 지휘자과 지휘자과 그리고 제가 내가 12살 이때인데 큰 광산 예술소조들이 여길 만한 뮤지컬 했어요 그게 제 아이오브르트렉이었어요 정말 그 군에 큰 학교들에서 그 한다 하는 애들을 다 데려다가 오디션을 봤는데 다 탈락됐어요 근데 그 큰 광산에 그 예술소조의 조그만 시골마을에 내가 당선됐단 말이에요 대단하다 난 뽑혀다닌 적이 한번도 아니 근데 목총은 타고 못났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재능을 다 주셨는데 운석만은 안 주셨어요 아이고 공정하시다 목소리까지 좋은 거 가져가면 그댄 여기서 못살아 하늘에 날아다녀야지 아끼는 제가 짐은 다 해요 그랬으니까 평양음악무용대학에 가면 진짜 깔을 가든지 여기 깔을 가든지 이걸 두번째 거기다 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번째 이도제도 아니면 여길한다 그런데 그러면 이 임의자가 그렇게 꿈이 높고 정말 꿈이 높았다 이런 여자가 왜 이게 아무것도 못하고 이 모양 이 모양 몇깔이 됐는가 저놈이 저 김일성 족속 저 김정일이 배때 어디서 저 개 배때 저 돼지 배때보다 더 큰 놈새끼들이 정치를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제가 천구백칠십칠 년도 졸업인데 저놈이 우리 고향에 천구백칠십칠 년도는 중앙대학을 앉았어요 본투를 앉았어요 모르겠어요 저놈이 정치를 저렇게 개 더럽게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우리 졸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학년에 졸업생이 80명이다 1등부터 80등까지 성적 등수를 해가지고 1등은 중앙대학 야가 지망하는 김대다 2등은 야가 지망하는 김채꽁대다 3등은 무슨 함흥의대다 나는 우산은 전혀 없어 나는 오직 얘는 나는 1등은 어쩐가면 영어하고 수학이 계속 달랬단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영어하고 수학이 그리 싫었는지 나도 싫었어 하믄 했어요 나는 해도 안되더라 난 취미가 없었다 나는 고른 좋아 머리는 좋았어 여기는 고리라 머리 돼지도 머리라 소도 머리라 우린 다 돼지대가리 소대가리 사람도 대가리라 사람도 대가리라 난 솔직히 머리는 좋았는데 취미가 없으면 안해요 이제 학교 1등부터 80등까지 쭉 성적이고 항상 2등이었단 말이에요 상위권은 중앙대학 간다 송문은 받겠지 우리는 토대가 좋아가지고 기본계급이었단 말이에요 기본계급 근데 나중에 보일까나 보이지도나고 안전부하고 당일권인데 시집 못갔대다 내가 중국이 삼초에 있다고 중국 용고자가 되어버렸구나 네 나는 중학교 시절에도 4년 때 평양 안전성협주단에서 무용배우 뽑으려고 하는데 딱 뽑혀서 직원실 뽑혀가는데 남자 두 분에 여자 한 분이 왔는데 몇 살인가 키로 다 재보고 이러던 게 친척관계를 물어봐요 아버지 형제 뭐 어마어마 아버지 형제 다섯 명인데 우리 아버지 제일 맞고 둘째는 라진에 있고 셋째 중국에 있고 넷째 단촌에 있고 이런 말을 할까 저래 가랍니다 저래 교실로 가라 저래 교실로 가라 그대는 만약에 그때 중앙대학 폰투가 내려왔어도 종합대학엔 가기가 좀 힘들어 안 되지 중국이 삼촌 있으니까 그 잘난 노래 부르는 협주단에도 안 뽑았는데 민족강도 양성기지 종합대학에 뽑았겠어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교원대학 가서 유치원 교양원과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래 유치원 교양회 되긴 됐어요 근데 좀 실력이 있단 할까 예능에서는 누구한테도 안 지니까 그 교양회라는 거는 춤, 풍굼, 미술만 전문해요 3년 동안을 근데 그건 누구한테도 안 지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년단 지도원 반 6개월 그게 졸업하면서 추천받았는데 개별 담아있어 또 나아 떨어졌어요 중국 삼촌 때문에 아니 소년단 지도원 하는 것도 중국 삼촌이걸요? 저 개같은 나라 강도나라 저 저거 무슨 개라고 저거 붙여야 될까요? 이야 저 강 강도라 해야 되나 하여튼 미친놈들이요 중국 사람한테 시집갔던 GM이 강반 속엔 뭐가 돼요? 그래서 소년단 지도원반도 못 갔어요 소년단 지도원도 그렇구나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소년단 지도원도 못 가고 이 그렇게 시골 산골에서 그렇게 이름 날리게 똑똑하고 그렇게 갈망했는데도 못 갔잖아 중국에 삼촌이 계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시계축을 이 중앙에 올라가면 중앙에 올라갈수록 그게 유들이 있게 되겠는데 이 밑에서는 극단적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대학기간이 고생이랑 고생 다 했어요 왜 고생을 했는가 이제 중학교 학적부가 대학까지 가잖아요 그럼 내가 중학교 기간에 계속 간부했잖아요 또 사로촌에 감행하니까 계속 철구단체를 연장시키더라고요 아따나 이게 무슨 남자 두 학급 여자 두 학급이던 거 졸업안이 되니까 남자도 여자도 몽땅 하나 구워 만들어 놓습니다 어제 뭐 교원이 모자라는지 교실이 모자라는두 하나 구워 만들어 놓고 나를 거의 다 또 학굴장 시킵니다 좀 두살이 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회를 지어서 저기 졸업안이 되면 계속 하목장에 가요 낭고할라 하목할라 그 하목할라 산으로 가는데 계속 대열 훈련시켜요 내가 남자들까지 해보라 군대 지강 같은 그런 절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도 나를 무서워 봐서 그 다리를 부들부들 떨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나쿠스리 한 동네에서 살 때 그 동창가가 그러더라고 미자씨 우리 학교 때 진짜 미자씨 무서워했습니다 어째 그리 무서워했을까 그래서 대학이 또 가니까 대대장을 시킵니다 대대장을? 대학이 대대장이라는게 1 2 3학년을 총 아침 기상나팔부터 남자를 깨워야 되고 아침 조기운동 다 시켜야 되고 단다단 따다단 기상 음악에 맞춰서 보건 취소를 다 시키고 학굽별로 청소 청소담당 부위 다 떼주고 비자를 들고 청소부터 시키고 그 다음에 학굽별로 다 다 주로 세워서 식당에 이거 내다지 이거 3년 동안 고생 고생했으니까 소련단 지도원분 추천시켰지 지도원반에 저 나라로 내 저거 이제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갱이 됐을까 저 나라 뜰 생각도 아예 받은 것도 없는데 예예 그 봐 우리 우리 미자는 저 이런 큰 꿈을 꿈꾸고 실현도 못했는데도 원망도 안하고 어 학교생활 총기관 간부만 해 먹고 어쨌든 학생들 네 학굽에선 따왕 아니었니 우리 엄마 나로 마흔 두 살이 났단 말이에요 어 내 열 살이 지나가 우리 엄마 오십이 지났잖아요 학병회를 모으게 했어요 어젠간 길 지나가도 너희 할머니를 오늘 봤다 오하하하하하학 야ha 야 이미 다 너희 할머니 왔다 그래서 우리 오빠를 학병회를 오게 했어요 어 그러면 아까 나는 부모 덕에 뭐 간부된 것도 얻고 네 그럼 네가 다 됐어 예 그 내 나는 봐 너는 그렇게 가 고픈 거 못 갔잖아 북한이 부조리를 알리는 거야 나는 정말 공부 못 했어 인민학교 때 제일 높이 올라간 게 소년 반장이야 공부도 제일 못했어. 중학교 졸업할 때 지망을 써내라고 해서 첫째도 체육인, 둘째도 체육인, 셋째도 체육인이라고 써놨어. 나는 그렇게 마당에 가서 뛰고 싶더라. 공부는 미래에 자신이 없는 거야. 운동 거기가 많이 발달됐네. 그런데 나는 그렇게 가기 싫다는 대학에 바닥바닥 거대해서 갔어. 토대도 그러니까. 빨치산 줄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대학에 그렇게 갔는데 또 죽어도 가기 싫으니 또 엉뚱한 직책에 또 갔어. 나는 가고 싶지도 않는데 끌려다니는 인생이고 그대는 죽어도 하고 싶은데 차려지지 않는 인생이고.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이때 막둥이니까 우리 엄마 손을 쥐고 어디를 자꾸 따라다니면 사람들이 어째 그렇게 귀여워하는지. 너무 곱게 생겨요. 이런단 말이야. 아오 우리 엄마 이름이 혜숙이었거든. 혜숙이 아메. 어디서 막둥이는 이런 게 나왔어. 그게 너무 좋아서 계속 엄마 손을 쥐고 따라다니면. 사람들 말아야 이랬어요. 너는 이따 크면 뭐해. 영화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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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 누굴 배아도 아니던데 계속 그렇게 말했을까. 저 처녀 쪽에 유치원 선생을 하면서 이상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땐 또 30살에 시집가라고 그렇게 당해서 떠들었어요. 그 놈은 왜 김일성 종속. 우리 땀이 시집가는 나이까지 정해지는 놈들이여. 혹시 혹시 누구 연예절에서 임신되면 그 큰 강산 회관에 무대에다 세워놓고. 어후 남 12시까지 서른마다 일어나고 바로 비판하며 사상투쟁해야 하잖아. 사상투쟁해야 하잖아. 사상투쟁해야 하잖아. 그런데 내가 21살인게 대학 졸업하고 갔으니까. 대학에서 그렇게 센 야지라던게 기 다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맨 29살 28살 30살 시집가에 간 선생들이. 우리 큰 강산이니까. 유치원 교양원만 마흔 두 명이 됐어요. 특급강산이었군요. 네. 그래서 저리 기 팍 죽어가지고. 정말 얌전해져 됐어요. 결혼을 해서 애들이 9살 뭐 이렇게 7살 뭐 어쨌든 우리 큰아들이 84년생인데 10살 돼서 김일성이 죽어서 고난의 행군이 들어가면서 내가 사직을 하면서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이제 이런 생활 전세. 난 그때부터 형편없이 쓰여졌어요. 그때부터 벗걸음 계속 다니메. 도강에 다니니까 법에서 자꾸 오라 가라. 그 다음에 내 딸들은 어째 잘 사냐. 너넨 어째 이 밥을 먹고 사냐. 너넨 어째 쌀밥 먹냐. 그러고 달겠구나. 달게 들고 따지고. 간에 막 재뿌리면 나도 막 재뿌리고. 너넨만 살겠냐. 너넨 목숨이고 우리는 뭐야. 너넨 목숨이고 우리는 뭐야. 아무튼 내가 너무 이 법관들과 싸웠기 때문에. 어떤 법관이든 나를 붙잡아서 턱 보면은. 네 이민사야. 야 네 얼굴 보고 싶었다. 네 이름이 너무 난리해서. 네 이민사 됐댔구나. 야.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네. 야 내 네 동면. 야 이거 봐라. 달게 드는구나. 니 두통하고 똑같아 나구나. 아. 근데 내가 오늘 이렇게 우리 미자 씨랑 같이 쭉 얘기해 보면. 표현력. 그 다음에 리액션이 너무 멋있어. 이게 막 그 정말 상황을 몸으로 이렇게 쫙 연기를 하는 거. 하. 지금도 한이 많지. 연기자 되고 싶었던 한. 지금도 연기자 하고 싶은가. 그래. 지금도. 네. 야. 우리 평양 만사를 잘 키워서 영국단을 하나 만들까. 점점점 더 키워가지고. 연기하고 싶어요. 지금도. 네. 그냥 무대 생활하고 싶어요. 음. 저는 예. 그 어린 게. 정말 아직 어느 학원인지 어느 연기 그런 데로 다니지도 못했는데. 그 시골에서 살면. 그 큰 무대에 올라. 사람이 그 수천 수만 명 있는 그 무대에 올라. 이만큼도 떨지도 않고. 거기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무대. 그러니까 타고났잖아. 내가 진짜 자유대 안에서 태어났더라면.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연기자가 됐을 수도 있는데. 저 김일성 족속 체제에서 그 대먹지 않는 수령을 받들면서. 우리 인생을 깡그리 뭉겨놓고 우리 희망까지 깡그리 뭉겨놨어. 하기 싫은 건 기회를 쓰고 따라다며 시키고. 꼭 하기 싶은 건 걸음걸음 차단하고. 출신 성분이 어떻소. 내국 용고 관계가 어떻소. 북한 전체 주민 어느 누구도 붙들고 물어보면 불이익당한 사람이 90%는 차지할걸. 사람이 한 번 태어났다가 죽으면 끝인데. 그 인생의 이생도 아니고 한생인데. 그 한생의 꿈을 깡그리 북한 주민들. 그 희망과 소망을 다 깡그리 뭉겨놓으면서 저런 체제를 세워놨거든. 아주 재수 없이 우리 다 북한에서 태어나서 그걸 뛰치고 대한민국에 나오고 나니까 이제는 인생의 이사분계가 지나가버린 거예요. 너무 억울해. 우리가 이제 이런 희망을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들이 꽃피우지 못한 모든 그런 희망들. 미래의 꿈들. 이건 우리는 북한이 자유화 된다며. 대한민국의 이런 체제를 꼭 북한에 전파하고. 우리 대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인생 못 살아. 우리 대회에 희망이 딱 나가야 돼. 그럴까. 저는 어떤 때 막연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김정은이 죽으면. 예를 들어서 가후대를 생각하지 말고. 김정은이 죽어도 그 옆에 어떤 다른 작자가 그 자리에 올라서면 똑같아겠지. 뭐 숨이 지주되면 더 악착하다던데. 한대 세습 후계자 김정은이가 죽으면 김일성 족속 절대주의 공산 세습왕전은 종말을 고해. 신격화된 존재들은. 그러면 이놈이 후대가 없이 그 다음에 어떤 정치 세력이 나온다. 얘들은 절대로 김일성 족속의 고농길로 갈려갈 수가 없어. 그거는 신격화된 수령 족속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들은 그 다음에 북한 주민, 북한 국가 건설을 실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얘들도 김정은처럼 죽을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거는 꼭 반드시 된다는 거. 북한 문제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 정말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이 생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면. 그럴 때 그대는 영비자의 길로 가고. 나는 그 좋아하는 최욱인의 길로 가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북한 자유화의 길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북한의 인권문을 두리고 김일성 족속을 단지하여 나가는 길에서 북한 자유화가 되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우리 후대들은 그런 체제에서 살 수 있을 거야. 자기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열성에 따라서. 자기 진노를 결정하고. 거기서 또 훌륭하게 커가지고. 자유 한반도를 끝없이 국제 무대에서 빛낼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북한 땅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 있어. 그날에 대한 꿈을 가지면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한 슬픔은 우리가 이미 다 지나온 인생인데. 깨끗이 묻어주자. 앞으로만 나가자. 그래요. 오늘 이 주제는 열심히 했는데. 열정적으로 시작했는데. 뒷꽃은 참 슬슬합니다. 슬퍼요. 슬프고. 오늘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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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